600ml 이상 끓는 물에 면을 3분간 익힙니다. 저번에 저희 스태프 중에 한 친구가 와서 비빔면에다가 골뱅이를 넣어서 줬는데 그게 엄청 맛있더라고요. 그걸 한번 해 먹어보고 싶었어요. 저 라면 종류는 한 번도 안 끓여보고 처음 끓여보는 거라 저거는 뭐 뭐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할 것 같아서. 저희가 지금 요똥 클래스 한 번 할 예정인데. 자꾸 요똥이라니까. 안경 계속 어쩌다. 뭔가 무섭다 진짜. 알겠습니다. 웃으면 화난 것 같다니까. 너무 억울해요 진짜. 너무 억울해요. 물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어느 정도 해야 될지. 처음에 어차피 물을 버릴 거라서 이거 물을 맞출 필요가 없는데. 그렇지. 저거는 물 조절할 때. 아 맞네. 아 그렇구나. 아 그렇구나. 설명 태도로 적히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어머 어머 저걸 계속 보시네. 네. 3분 된 것 같은데. 저거가 다 이끄시네. 제가 뭐 이렇게 사서 모으는 건 좋아해서. 그렇지. 아유, 아유, 아유. 3분을 헹구는 거 맞죠? 네, 맞아요. 저거 계속 주시네. 되게 헷갈리더라고요.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?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?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? 멋있다 이거 진짜. 아니 골뱅이가 되잖아.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. 이렇게. 고라. 아유. 아유. 아니 근데 잘 하셨는데. 아 그래요? 아우 맛있겠다. 아유. 아유. 형님은 드시는 것도 되게 천천히 드시네요. 약간 0.8배속 정도. 그렇죠? 점만 그렇게 본 거 아니죠? 되게 천천히 움직이네 진짜. 좀 약간 모든 동작이 느려요. 좀 약간 말도 좀 느리고 약간 그런 편이에요. 근데 형 되게 맛있게 드세요. 형. 시장이 반찬이라고 제가 한 요리를 해서 맛없을 줄 아는데 되게 맛있었어요. 네. 짐 싸지네. 어? 어디 가세요? 아 하와이 가기 전? 아 예. 드라마 끝나고서 인터뷰하느라고 너무 정신없었고. 저날 거의 개인생활 처음 했던 것 같은데. 옷도 이번에 다 사신 거예요? 여행 가려고 막 멀리까지 가서 용품 사고 막 이랬었어요. 근데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. 다 있더라고요. 다 있더라고요. 다 있어. 색깔이 해야죠. 맘에 들어. 맘에 들어. 맘에 드는데 원래 이제 고등학생들이 저러잖아요. 저거는 또 왜 하시는 거예요? 아유, 온 김에 생각나서. 떡본 김에 제가 다시 한다고. 오우, 네. 오리발도 사셨어. 오우, 오리발도 사셨어. 아이고 참. 가지가지한다 진짜. 장막스럽네, 아이고. 되게 편하다. 좋았어. 좋았어. 원, 투, 쓰리, 포. 구두도 가져가세요, 형님? 하와이에? 아니, 이제 또 로컬도 먹지만 또 한 열흘 중에 한 번은 좋은 식당도 가야 되는데 그럼요, 그럼요. 필요해요. 저도 외국 나갈 때 꼭 드레스 한 번 챙겨가거든요. 아, 진짜로요? 외국은 다 이렇게 입지 않을까 하는데 저만 이렇게 입지 않을까. 예, 다 평범하게 입고. 오, 이게 뭐야? 우와! 이런 캐리어가 있어? 이게 유류 캐리어가 있네.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했어요. 저거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? 이야, 대박이다. 아, 오빠는 여기 있네. 연결된 곳이 있는데. 어머어머, 유리 케이스. 저기는 다른데구나. 오케이. 아, 저거 너무 예쁘다. 거의 한 드라마 끝나고 오랜만에? 네, 좀 일상생활 좀 해보려고. 우와. 이야, 머리도 형이 진짜 많이 좋아. 우와. 잘하시네. 아이고야. 오, 멋있다, 멋있다. 저런 작도. 모정, 모정. 저는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생각합니다. 몇 번을 넘기는 거야, 도대체. 저런 작도. 저런 작도 다 쓰신 거야. 저렇게 오래. 뭐야, 또? 또요? 아니, 이게 다 완성한 다음에 중력을 좀 이용해서 약간. 저렇게 해서 굳혀야 볼륨감이 잘 유지가 돼요. 중력을 위해서. 저 상태에서 스프레이 뿌리면 괜찮을 것 같아. 어, 그렇지. 이렇게 스프레이를 빨리 뿌린 다음에 말리기 전에 뛰어갖고 저렇게 딱 하고. 오, 야, 와. 훌륭이. 훌륭이, 훌륭이. 좋았어. 우와, 너무 많이 들었어. 너무 많이 들었어. 너무 많이 들었어. 샵에서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. 우와. 우와. 아, 너 또 너무 땀난다, 진짜. 우리 엄마 분노보다 정상도 같아. 우와. 뭐예요? 쟤 뭐야? 아니, 커피 좋아하는데 뭐 라떼나 이런 거 우유 들어간 커피 좋아해가지고. 우와. 항상 자주 먹어요. 집이죠? 집에 계시려고 저러지. 집이에요. 아까 집이지. 근데 언제 나가시는 거예요? 언제 나가는 거예요? 언제 나가는 거예요? 안 잡히신 것 같은데. 요 똥이 뭐예요? 요 똥이 뭐예요? 요리가 통통 뛴다. 아, 통통? 똥통 뛴다. 우리 형 속이면 안 돼. 전화하신다, 너. 요리 똥 멍청이라고. 똥 멍청이요? 똥 멍청이요? 똥이라는 말. 똥 멍청이요. 똥이. 똥아. 똥. 똥이.